따라해 보세요. React는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것이 React의 본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act에서 어떻게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드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조금 파일을 어지러워 놓은 거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퍼블링 밑에 인덱스.html에 이 아이디의 루트인 태그에 제가 스타일 태그를 속성에 넣었는데 저거 지워버렸고요. 제가 그 다음에 앱.css에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한 것도 지워서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HTML 코드를 좀 작성해 볼게요. 이 코드는 홈으로 이동하는 헤더 영역이고요.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구체적인 글을 보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문을 표시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세 줄이 아니라 1억 줄이 있다. 여기 있는 내부가 1억 줄, 여기 1억 줄. 그래서 3억 줄의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웹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고 싶어져요? 정리, 정돈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정리, 정돈의 핵심은 서로 연관된 것들을 모아요. 그루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이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복잡한 태그를 우리는 뭘 하고 싶다? 하나의 태그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고 싶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용자 정의 태그를 드디어 만들어 봅시다.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때는요. 함수를 정의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소문자 헤더는 HTML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헤드 태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이름의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건데 리액트에서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헤더. 그럼 여기 있는 이 헤더는 사용자 정의 태그고 소문자 헤더는 HTML의 태그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함수로 정의하는데요. 이 함수는 return 값으로 HTML 코드를 리턴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지우고요. 우리가 지금 정의한 대문자로 시작하는 저 헤더 태그를 사용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헤더 부분을 카피해서 한 3개 정도 카피를 해볼까요?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웹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리액트로 바꾸면 헤더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태그를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리액트에서는 사용자 정의 태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컴포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내비게이션과 아티클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셨나요? 저도 한번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아티클 영역도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코드랑 비교하면 어때요?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여기에 1억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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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줄이 있었는데 이제 몇 줄로 바뀌었어요? 세 줄로 바뀌었고 이 각각의 코드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취지의 코드인지도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면 이 아티클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폭발적인 동시에 수정되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인상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리액트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술인 리액트 덕분에 이 여러 태그들을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부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부품을 이용하면 더 적은 복잡도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만든 컴포넌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컴포넌트를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거대한 리액트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리액트의 본질을 알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